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12월 27일 일요일 다음주 데뷔해서 업종 대표주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시장부터 한번 챙겨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23% 상승 나스닥도 0.16% 상승 반도체 지수도 0.98% 상승입니다 자 독일은 휴장이었구요 영국 프랑스 다양한 그런 흐름입니다 자 연말까지 적당히 그냥 흐름 보이면서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미국의 추가 부양책 9000달러 규모로 지금 합의가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제만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600달러 개인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적다 2000달러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합의된 것을 승인을 안할 가능성 좀 낮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나라 강하게 워낙 강세 보이던 부분은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1,100원까지도 올라온 상황에서 조금 주춤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100원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양호하게 신고가 갱신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기간 외국인 특히 기간이 6200억 규모로 강하게 사들고 외국인도 매수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도 최근 규모 중에서 가장 강한 3천억 달러 양대시장 사주면서 양호한 흐름 보였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거의 2주 가까이 좁은 박수꾼 안에서 행보하다가 적당한 조정이었으니까요 앞전 상황과 비교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받지 않았고 옆으로 행보 조정하니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신고가 갱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은 조금 크게 흔들렸으나 20위를 지지하는 모습이니까 내일 추가 반등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기간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강하게 매수해 들어온 것이 전일에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가져오는데 큰 일조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5%대 강한 상승하면서 신고가 랠리아 하는 상황입니다 기간에 대량 매수가 유입됐거든요 자 삼성전자부터 차근차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탄력이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니까 삼성전자 탄력이 좀 떨어졌다가 20일 인근 잘 보시라 조금 줄였던 물량 20일 인근에선 다시 사놓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20일에서 정석적인 반등하는 모습 거래랑 같이 동반되면서 큰 양봉 시연했으니까요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20일에서 반등하는 정석적인 모습 그러나 외국계 매도는 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LG전자가 전기차 부품 쪽으로 진출하겠다라는 소식으로 상한가 시연 이후에 8%대 급등했으나 유지하지 못하고 6%로 밀려버리는 큰 음봉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동반 상승했던 LG그룹주들 같이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다 할 수 있겠죠 보시자면 LG디스플레이도 20% 가다가 6% 마감이었고 전일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2%로 밀렸으니까 한번만 더 쳐져버리면 상승했던 부분 다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윗골이 달고 하면 뭐다? 그렇습니다 매도 시그널입니다 적당히 잘 챙겼어야 한다 자 LG이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7% 상승하다가 12% 마감했고 6% 인근으로 토해냈으니까요 조금만 더 쳐지면 이것도 다시 원위치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시장이 아까 보셨다시피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만 좀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은요 여지없이 조정을 받는 짧은 짧은 순환매가 들어오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기 20일권에서 가치 반대 자 21권 여러분들 항상 잘 주시하면 되겠어요 자 좀 줄였던 물량 은봉 떨어지면서 좀 밀리면 좀 줄였다가 제가 그 물량을 21인근에서 다시 받아넣는 그 플레이 계속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대차 최근에 고점 부위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21일 돌파하면 다시 20만원 인근까지 갈 수는 있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조금 빡수건 지금 현재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일은 이탈할 가능성이 조금 적지 않을까 그렇다면 추가 상승하는지 20일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기아차 마찬가지입니다 20일을 훼손하고 좀 밀렸으나 20일 돌파가 다시 돌파하면서 상승추세 강력한 상승추세로 복귀하는지 여부 내일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다음주 일정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내일까지 보유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일은 배당락일이고요 그리고 30일은 배장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일밖에 남지 않은 시장 닥터케인은 포트폴리오 큰 흔들림 없으면 일단 그대로 들고 간다 이런 지금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내일까지 가져간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큰 흔들림 나오지 않으면 배당 받고 일단 넘어가자 그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구간이니까요 현대모비스도 강력한 상승세는 이루지 못합니다만 현대그룹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품에 대한 부분은 현대모비스가 거의 독점적이다시피 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속 상승 스타일로 가고 있으니까 60위를 지지하면서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지지권에서 매수 자원권에서 매도를 반복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같이 챙겨보자면요 현대글로비스 지금 현재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고요 현대위아도 먼저 조정받았는데 60일 볼린즈밴드 하단 그리고 60일까지 조금 남아있습니다만 반등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만두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상당히 강한 상승세 이후의 조정 그 조정에서 반등은 어디에서 한다? 그렇습니다 20일 인간에서 반등 그러나 전일 좀 추춤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LG화학 이제 LG그룹의 LG전자가 전기차 부품 쪽으로 법인을 설립한다 그런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였다면 결론적으로 전기차 부분에 대한 파이가 커진다 그렇게 봤을 때 기존에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첨부, 에코프로비엠 등등등 LNF 이런 2차전지 섹터도 오팡이 괜찮을 거다 그렇게 내년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간에 쌍크림 에서스에 유입되고 있는 양호한 상황입니다 현재 고점 부위에서 조금 추춤했습니다만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삼성 SDI도 고점 부위에서 조금 순고록이 한 달여 동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2차전지 섹터는 반드시 보유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SKC도 양호한 편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는 2.5단계 거리 두기 상황에서 3단계로 넘어가느냐 마느냐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택트가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이버보다는 일단 카카오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 좀 더 높아 보인다 라고 의견 제시하고 있고 카카오는 양호한 모습이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한 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핀테크 관련 결제 관련주들 NHN 한국사이버 결제도 고점 부위에서 치지부진하게 계속 행보하고 있습니다만 신규 매수는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추가 상승을 위한 힘이 응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나이스 평가 정보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죠? 강한 상승세 외국계 매수세 치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은 좀 더 홀딩 가능합니다만 신규 매수는 조금 늘린 뭐 어디? 그렇죠 21인금까지 조금 늘려주는 상황 보고 다시 접근할 수 있겠다 최근에 또 강세를 보이는 섹터는 5G 섹터가 알 수 있겠습니다 KMW가 먼저 돌아섰고요 자 항상 보시면요 여기 포인트를 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에서 재반등하거든요 이 포인트는 반드시 여러분들 꼭 숙지하셨다가 사고 싶은 종목을 못 따라갔다면 늘리목 구간에서 들어갈 때 21에서 지지하는 패턴 반드시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기관 외국인 쌍크림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RFHIC도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양화 모습 에이스 테크를 닥득해 있는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전일 아침에 계속 소개해 드리고 있죠 전일 아침에도 오늘의 추천주 말씀드린 이후에 4% 인근까지 상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하게 매수 들어옵니다 5G 섹터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NC 소프트와 같은 종목이 여기서 매수 포인트죠 자 요 렉이 이거 뭐 그죠 패턴이 일정합니다 이러한 패턴 반드시 여러분들 잘 한번 더 강조합니다 기관의 매수에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좀 이상 방황이죠 방학되면 게임주가 원래 강세인 그런 상황이고 기관의 쌍크림 매수세 3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게임 출시 기대감도 있고 NC 소프트 하락 추세 돌려내고 상승 추세 초입이니까요 조금 눌림목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가도 무관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jip가 상당히 일본에서 대비한 니즈란 그룹이 양호하다 출발이 양호하다는 소식으로 상당히 큰 폭이 상승했다 그대로 밀려 버렸습니다 전일 0.27% 고압입니다만 전전일 5% 때 강한 반드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기관 외국인 이틀 연속 쌍크림이니까요 엔터테인먼트에서 jip를 빼고 논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딱딱해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에서는요 jip를 최근에 가장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와이젠트는 추세가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스튜디오 주략은 지금 현재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영되고 있는 스위트홈이라는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있다 그럽니다 그런 부분 고제에 힘입어서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단기 고점 부위에서 조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강주 먼저 조종을 좀 받았고 21인근에서 반등하는 모습이니까 양호하게 추가 상승 나온다면 계속 양호한 상승 추세 유지되는 그런 모습이다 할 수 있겠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 21인근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 고려아연이 턴오라운드 했다 관심있게 보자 그랬습니다 고려아연 턴오라운드 조선주가 수주 소식이 조금 들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온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요 조금 숭그러기 양상입니다 현대 미포도 조금 처지는 모습이고요 대우조선해양이 강하게 조종 받았다가 재반등 나왔습니다만 조선주는 조금 지금 현재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어디가 매수 포인트다 그렇습니다 이날 일요일날 방송 들어가 보십시오 금요일 금요일날 이 모습이었거든요 딱딱하게 이날 딱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삼성중공업과 같은 종목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수 할 수 있는 포인트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락하는 추세 돌려놓고 상승 초입이 못 따라갔다면 늘림목 구간 늘림목 구간 관심있게 봐라 그죠 그 다음부터 날아갑니다 그죠 자출한 패턴들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하신다면 매수 포인트에 대한 특강 해놓은 부분이 있으니깐요 여섯 가지 정도 주요 포인트 여러분들께 제시해 놓은 방송이 있으니깐요 나중에 말미에 추천 영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주도 건설주도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 시도 나오는 모습 전혀 워낙 시장이 괜찮으니깐요 다 먼저 강하게 갔던 종목들 최근에 박스꾼 행보할 때 조정을 좀 같이 받았고 시장 양호해지니까 다시 반등 나오는 모습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 다른 종목 보다 좀 아 상승폭이 작은 대림산업을 한번 관심있게 보자 여기서 말씀드렸고 똑같은 패턴이죠 상승합니다 자 한번 더 둘러준다면 매수 조건도 가능하겠죠 자 통신주도 턴어라운드 한 이후에 현재 상승추세 여전히 유지 중이니깐요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고 통신주 중에서는 지금 현재 KT가 가장 강하게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관에 쌍크림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신세계 여러분들께 중장기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신세계는 여전히 중장기 가능하다 여러분들께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시고 시간이 많지 않다 적당히 투자는 해야 되겠다 하시면 신세계에 중장기로 투자 가능한 권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으니까 이런 백화점 내지는 내수 중국 관련 이런 종목들 조금 추춤하겠습니다만 해외시장의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만 먼저 한번 겪었던 이전에 그런 폭락은 좀 나오지 않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 계속 속속속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전에 그런 쇼크까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LG 생활 건강 아무리 퍼스픽 양호한 모습이고요 자 이마트는 먼저 좀 강세 보였다가 이제 조금 주춤하고 있으니까 관심권에서 약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도 유가 연동해서 전기요금 연동 실시하겠다라는 소식관께 강하게 랠리했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규 접근은 조정을 더 받아야 되겠죠 자 KTNG와 같은 종목도 턴아라운드 초입이니까 관심 한 번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자 유가가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상황에서 같이 조금 올라왔다가 유가가 흔들리니까 같이 좀 흔들리고 있는 SO1 자 그러나 유가가 추가로 더 크게 완전 폭락했던 예전상으로 가기보다는 적당하게 간다 본다면 SO1도 한번 관심있게 볼 필요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죠 순번에 좀 밀려서 관심권에서는 조금 제외해 놓은 상황입니다만 SO1도 적당히 한번 늘려준다면 한번쯤 낙폭과대에 따른 그죠 이제 턴아라운드 했으니까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금융주들 양호했었는데 먼저 조정적 받았고 반등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 자 증권주 시장 양호하니깐 증권주 같이 양호하기 삼성증권은 갔었고 키움증권은 조정적 받았고 이제 반등권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음식료가 상당히 먼저 랠리를 했고 낙폭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이제 턴아라운드 할지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되는데요 음식료 쪽은 현재 낙폭이 상당히 과한 쪽에 속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CJ제일제당을 관심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이런 모습이 LG화학이 다시 턴 할 때 초입의 모습이거든요 한번 보시자면요 그렇죠 여기에 이런 모습이니까 그리고 카카오에 이런 모습이니까 자 추가로 이제 상승초입에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CJ제일제당 한번 관심있게 볼 필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가 강하게 간게 뭐다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었거든요 자 여기 인근 하락한 추세 적당한 조정입니다 적당한 조정 CJ제일제당도 조정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밑에서 보면요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자 반복 한번 해볼까요 뭐 반복한다 좋습니다 피보나치 다시 한번 더 복습해보도록 하죠 피보나치 이 조정대 여기서 여기 포까지의 상승에 어디까지 조정 받으면 양호하다가 그렇습니다 38.2% 50% 61.8% 조정대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거 눈을 톡톡 봐도 38.2% 인건도 안 왔죠 양호 양호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밀려도 양호한데 밀리지 않고 가볍게 조정 받았으니까 턴할 가능성 상당히 있다 지금 턴어라운드 초입입니다 이전에 이야기하던 턴어라운드 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정정하도록 하죠 다시 상승 추세 복귀 초입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뉴스에 의하면 뭐 만두인가 그게 제품이 상당히 이번에 괜찮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셀트리온 제약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상승폭에 여기 상승폭에 어디에 조정을 마쳤다 그렇습니다 38.2%에서 조정을 마치니까 그 뜻 그죠 그에 비해서 셀트리온은 조정의 폭이 눈으로 봐도 크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을 먼저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50% 약간 하외하고 240일까지 처진 모습 그리고 반대 자 지금 현재 셀트리온 쪽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 기간에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슈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반영된 측면도 있고 지금 상당히 좀 옆으로 횡부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일 20일을 이탈했으니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안에 다시 20일 여길 다시 복귀를 해야 됩니다 추가로 쳐져버리면 33만원권 때까지 32만원권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이니까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빨리 전일의 낙폭을 만회해내면서 20일을 돌파 안착하는 현지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고점부위에서 약간 추춤 추춤하고 있는 모습이고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양호한 고점은 어느정도 틀어막혀 있습니다만 저점도 같이 막 올려가는 21일 훼손도 하지 않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양호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다 지지와 저항 조정폭 이런 부분과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상승할 때 조정을 가볍게 받으니 강하게 상승하더라 그렇죠 목표치 공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했으니 여기 조정 받고 난 이후에 여기까지 조정 받고 난 이후에 여기 폭만큼 갈 수 있다가 상승에 대한 목표치 산정하는 법이거든요 2만8천원과 이거 14만8천원이라고 간략하게 계산하겠습니다 여기 폭이 12만원대의 상승폭입니다 12만원의 상승폭을 여기서 다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다할 수 있어요 여기서 12만원의 상승폭을 다하면 22만원입니다 22만원 그리고 여기서 12만원을 다하면 26만7천원입니다 26만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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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목표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모습이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보자면요 여기서 양봉 크게 갔다가 은봉으로 밀릴 때 목표치가 달성됐으니까 일부 차이시는 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다시 재반등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 내지는 추세가 아직까지 유지되니까 나머지 물량 홀딩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26만7천원 8천원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셀트리온 제약의 모습입니다 목표치 산정도 한번 더 복습해 봤구요 자 대용제약도 먼저 메디톡스와의 분쟁에서 미국 측에서 21개월 수입금지조치는 그보다 더한 제재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양호하게 대용제약 측에서는 양호한 판결이었다 라는 소식과 함께 강하게 갔었구요 그리고 지금 호이스타정이 임상 2상 진행 중인데요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뉴스와 함께 강하게 갔다가 임상 2상이 실패에 가까운 유효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강하게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 꼭대기에서 잡으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매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항상 이평선과 이격이 좁고 돌려내는 초입에서 매수하거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맨 마지막은 여기 정도밖에 매수할 데가 없어요 돌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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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 여기서 잘 끊어 먹었으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며 이런 추세가 다 무너진 그런 종목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추세에 있는 종목들 상승초입의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이 훨씬 더 양호하게 주가는 흐름을 가져온다 시젠 그리고 수젠텍, 랩지노믹스 다 추세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이제 그린유딜 종목 그리고 자율주의적인 종목 정도만 체크해 보고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면 종목 상담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피오셀 상당히 정고점인 것까지 강하게 가다가 20일까지 밀린 그런 상황입니다 큰 폭의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린유딜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보이는데 처지는 종목들은 상당히 흔들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종목도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코 마찬가지고 동구 SNC도 추세 무너지는 상황 CS윈드도 강세보였다가 조금 주춤하는 상황 유니슨이도 힘없게 밀리면서 121인근까지 조금 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권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수주 소식이 나오면 5%씩 급등하다가도 그대로 밀려버리는 그런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오는데요 마지노선 4,400원대 마지노선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태양광 OCI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외국인 쌍크림 매수세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겠다 이런 소식과 함께 전기차 부품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상당히 이슈가 좀 있었던 저번 주였습니다 상당히 강한 상승세 전일 조금 조정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유니캐스트 자 텔렙칩스와 같은 종목도 상승세 유지하지 못하고 14%가 쓴대요 그죠 이걸 유지하지 못하고 보악까지 밀려버린 뿐입니다 그리고 더 밀려버립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요 테마주 테마주 간다고 꼭대기 잘못 따라잡으면 큰일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주말에 다음주 시장 대비해서 업종 대표주 종목들을 한번 같이 챙겨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마무리 할텐데요 자 우리나라 시장도 산타랠리라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상승하면서 여러분들 주말 그래도 좀 편하게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상승하면서 마감됐으니까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고 해외시장도 큰 흐름에서는 상승세 무너지기 보다는 적당히 연말까지는 유지하지 않을까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세 기관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진다면요 연말 부근하게 상승세 맞이하고 새해를 맞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가는 종목이 상당히 정해져 있는 정해져 있는 주도주의 차별화 장세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빠른 차익실현물량이 나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시장은 양호합니다만 대응을 좀 잘하지 못한다면 넋놓고 주가 상승한 거 쳐다보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닥터게이는 연말까지는 적당히 포트폴리오 본인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유지해서 일단 연초를 맞이하자 그렇게 의견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